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이 문제를 일단 시작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상한 바대로 검수완박 법안 공포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 가짜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과짠 겁니다 우선 이 내용은 문재인 결국 검수완박 법안 공포 임기안에 책임있게 해결했다 이런 괴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가 퇴임 이후에 양산사제 통도사도 놀러가고 또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좀 더 예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지막 국무회의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정도의 그런 조치들을 취했는가를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불법 부정선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와 불법 이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한 소위 사법적사 74년의 행사소송법체계 행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문재인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편법으로 강행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했다 그런 것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때문에 국회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무리수를 두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잔뜩 내려놓았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에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기소를 담당하는 그런 검사가 단지 수사기록에 의존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야말로 참 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과 행사소송표 개정안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 능력을 현저하게 제약해버리는 거의 완벽하게 제약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검찰에 비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찰이 그야말로 엄청난 권한을 지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인권에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내용도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소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한 변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다 이것도 사기를 쳐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죠 권력기관을 계획을 흔들임없이 춘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서 권력기관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그런 소위 국민의 소위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찰과 검찰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균형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김소형 시민이 국민이란 소리가 당신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찬성이 99명이고 반대가 단 한 명입니다 이것이 현재 바닥 민심을 드러내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님 그럼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될 수 있습니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경찰의 사건이 넘어가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도 대양식이 있고 법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 경찰 수사에 넘기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것이다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경찰은 훨씬 더 정치권력에 취약한 그런 조직입니다 다음에 정기수 시민은 국민들은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국민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얼마나 범죄를 많이 지었기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법을 국민을 팔아가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표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국민의 열화 같은 그런 아마 분노 때문에 결국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은 김기태 시민은 문재인이 하는 말은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권력형 범죄의 의미에 대하여 면접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의 목표인데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김기태 시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보통 한국의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은중 님은 아무리 당신이 발버둥을 쳐도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상승 시민님은 국민 신뢰에 불충분한 것을 알면서 공포하는 것은 국민의 불행을 인지하고 고통을 받으라는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떠나기가 그렇게도 싫은데 양산을 가면 행복할지 모진 서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국민들이 분노한 그런 목소리가 진동을 할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야당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되어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김형동 수석대회원인의 논평입니다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핵위를 쪼개기를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를 연기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심사에서 국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의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에 국무회의가 결국은 통과 거수기 역할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시를 위해서 상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금수완박의 완성을 위해 폭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서 이룩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상권분립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권분립을 위반한 것이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 재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법안을 공파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국무회의마저 친저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린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상권분립의 파괴이자 헌정질서의 파괴와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한 마음을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 김형동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그런 공동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않죠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4.15 총선의 그 명백한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소위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소위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은 참 냉소를 금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선거 부정 문제가 등단하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친구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문 대통령은 금수 반박 최소 공모자 기획자일지도 모른다 이준석은 금수 반박이 통과시키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권성동 김기현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조경태 위원 같은데 다 입을 다물었죠 너희들도 공범이다 너희들도 공범관계에 있다 4.15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독점하는 입법 독재를 그야말로 용인한 그런 세력들에게 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들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이 가짜 국회의원들의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뒷북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쿵쿵쿵쿵쿵 이렇게 뒷북들을 얼마나 우섭습니까 4.15 부정선거에 침묵한 원제가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에 의한 입법 독재에 침묵한 원제가 국민의힘과 이준석에게 있는 겁니다 국힘당 자체가 공정선거 부재라는 또 원제를 범한 겁니다 공정선거 부재를 통해서도 이준석이 또 당선되었을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모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합법과 부합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4.15 부정선거와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져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고 이렇게 마지막 국무회의를 소위 검수완박법안의 통과기 거수기 역할을 한 그런 문 대통령 2화 5.86 운동권 세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마 모든 것이 다 덮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틀 전에 실시했던 13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검수완박법은 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85%가 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이 사안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바람이라든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문정권 하에 치러졌던 부정선거를 포함한 모든 비리와 불법과 부정이 과연 덮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 노출이 참 이렇게 요즘에 규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탄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단톡방 그리고 그 밖의 트위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노출을 시켜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진실과 사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